그래? 못했어. 이거 하나 먹어라. 형 이거 하나 먹어라. 옆으로. 아우 씨... 이거는 나도 좀 먹어야지. 아우 씨... 하나, 한 번 죽어 줘야 돼. 어? 하나, 죽어 줘야 돼. 시끄러 돈도 아닌 것이 각 죽여버릴 거야. 자, 가자. 아니 이거 여자애애애 말고 동백아가 싫어해. 여자애애애는 우리 방댕이 단장님이잖아. 동부에 가시 남자에서 반키를 내려가고 디스코 하지 말고 트로트로 해 트로트는 원래 트로트로 들어야 맛이 있는 거 트로트 아 아 음악 조금 얼려 아 바이크가 바뀌니까 사람은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해이 순식 수많은 법을 내가 슬픈 고려행 아픔의 경험 얼마나 우려했던가 홍대 아버지 그리움에 지쳐서 울나 지쳐서 모든 일은 발갑게 멍이 들었어 드라마는 아닌데 한 장만 더 주면 안될데 이 동네 물 너무 좋으다 우리 형님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우 고마워 돈 넣었다고 지금 박수 안치고 째려보는거야 아 홍대 본인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린 홍대 아가씨 가슴님은 그 언젠 그날의 외로운 공백꽃 찾아올게라 아이고 그럼 설말로 자막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.